자두의 풍률은 솔리크 보람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 바람 맞고 눈물 안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구경북 힘내세요 팟캐스트 미주하는 우리 세상 미우새 박성윤입니다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퇴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 늘 함께 있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동민 여러분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세계 최고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독립군 파리 김수야 드립니다 독일 아흔에서 겸여의 메시지 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힘내라 질본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구 경북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의견을 짜 최선 코로나19는 대우미아의 기술이다 최선 코로나19는 출발 대구 경북 꿈이 고맙고 멈추 우리 대구 우리 대구 한글자막 by 한효정